안녕하세요. K-디자인 어워드 심사위원 김선아 교수입니다. 2024 KDA에 수상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. 이번 시상식은 한국 최고의 5성급 호텔, 시그니엘 서울에서 진행합니다. K-디자인 어워드 운영사무국은 아시아 3대 디자인상에 걸맞는 최고의 시상식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전 세계의 디자이너가 한 공간에 모이는 만큼 실질적인 디자인 커넥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그랜드 프라이즈 트로피를 최초 공개하며 가장 멋진 패션을 선보이는 위너에게 패셔니스타 상도 시상할 예정입니다. K-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럼 서울 시상식에서 곧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